김여사건입니다. 한 이틀 동안 다뤘지만 오늘은 이게 이제 논설실장, 조선일보의 논설실장인 박정훈 칼럼, 비교적 조선 칼럼 중에서도 무게가 있죠. 김여사의 그림자, 이 크고 작은 스캔들과 부주의가 잇따르면서 몰카에 찍혔던 부적절한 김건희 여사의 발언들이 진짜 아니었냐고 의심을 살 지경이 됐습니다. 불길하고 또 불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김건희 여사는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하다는 이야기가 대선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무슨 여자가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해 가지고 7시간째가 녹취가 나올 정도까지 됐으니 그때 아마 양식 있는 사람들은 다 혀를 끌찼을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 보고 이혼하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대부분 양식 있는 분들이 입을 다물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김건희 여사를 입은 외에는 거의 다룬 적이 없으니까 불만스러운 좀 있었지만 다 가십거리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워낙 다변이고 또 다문자 문자를 워낙 많이 남겨 가지고 어디에서 또 어느 것이 튀어나올지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문자를 여기저기 마구 흔적을 남기고 전화를 온 정신의 이름 다 하고 하는 거가 고쳐지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지금 윤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하는 것이 60대 중반의 남자가 바뀌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더더욱 이런 바뀌기가 어려운 거죠. 김건희 여사가 바뀔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으면 세상에 여러분들 많은 그런 예화나 에피소드나 스캔달 같은 게 없을 겁니다. 사람은 참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서 여러분들 서울 방송과의 녹음 파일이 유출된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본인이 바뀔 의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박정훈 실장, 박정훈 논설 실장께서도 걱정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도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무슨 녹음 파일이 유출되거나 문자 메시지가 유출되어 가지고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이제 곤혹스럽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이제 갈름의 줄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재미나는 내용을 하나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분들이 아마 날짜를 추적했는 모양이죠. 이 문자를 보내고 이틀 뒤에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4월 10일 총선 이전에 한참 한동훈 척하고 용산 여러분들, 비서실 척이 여러분들 한참 갈등을 빚을 때 시간이 이틀 뒤네요. 이 문자를 보내고 이틀 뒤에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부부사이에 웬만한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보낸 그런 다섯 동의 문자를 받고도 아무런 일 없는 답, 책이 잡히지 않을 답, 안부 답이라도 그렇게 안 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뭐 신랑 함께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인사의 개입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통령 부인이 잘 안 하시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대부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해봤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하는 일과성 그런 해프닝이 아니고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 속내를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유행의 사람인 것 같고 끊임없이 주변하고 여러분들 대화를 해야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좌파 인사들하고 상당히 동지의식, 동류의식, 패그리의식 그리고 좌파 인사하고 대화 나눌 때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 같대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서울 방송에 나왔던 원래 우리 부부가 좌파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게 진심이었구나.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좀 속이면서 낼 수가 있지만 말은 대부분 적응적으로 나오는 말은 그 양반의 정체성이나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박정은 논설실장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번 문자 사태가 더욱 예사롭지 않은 것은 그동안 붉어진 김건희 여사의 문제 발언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김건희는 누구인가? 윤석열은 누구인가? 그 부분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박정은 실장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그때 옛날에 이야기한 것을 그냥 농담 정도로 간주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와가 보니까 그게 농담이 아니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박정은 실장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김 여사는 좌파 매체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서울 방송인가? 우린 원래 좌파였습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 제가 남북문제에 나설 생각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의 의혹을 정폭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 자신이 아마 그런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좌파 인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아주 즐겁기도 하고 동료의식도 느끼고 패거리의식도 느끼고 우리의식도 느끼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불길한 겁니다. 또 언제 이런 문제가 터질지 그리고 뭐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논평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논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좌익이든 우익이든 간에 논평 주제가 되면 논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편이니까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하지만 저는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편이니까 덮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논평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논평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중요한 과제를 왜 침묵합니까? 아니 의료 문제가 우리 편이니까 그냥 덮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논평자에 대해서 논평 주제에 대한 부분을 시청자들이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 아 저건 공박사가 그냥 다룰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다룬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제를 왜 안 다룹니까? 우린 원래 좌파였습니다. 이러니까 선거도 다 덮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의 핵심은 이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다를 떨고 하는 거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앞으로 폭발력이 있겠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견 말씀하신다가 차단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우섭게 보겠습니까? 저쪽 사람들이 나이가 지금 한두 살이 아니잖아요. 51면 여러분들 뭡니까? 나이가 꽤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뒤가 이런 구분이 안 돼가 푼수처럼 행동해가지고 이건 뭐 8푼이지 않습니까? 8푼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51면 되면 앞뒤를 그렇게 구분을 못해도 되느냐 이야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본인의 신랑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독치가 불법이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왜 전화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편하니까 가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좋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형적인 제가 볼 땐 그냥 강남 좌파예요. 돈은 자본지로 벌고 생각한 자본지 때리뿌시고 그런 것을 대통령 영부인이기 때문에 공박사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이야기할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죽했으면 그동안 거의 이 문제를 다루지 않다가 이번에 얼마나 열받았으면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정신이 있느냐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자기 집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알면 부속실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물렁하면 자기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생활 하신 분들은 자기 집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윤 대통령께서는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김 여사를 관리하지 왜 않으십니까? 집사람이 수다를 잘 들고 외부와 통화 좋아하는 걸 알면 그걸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거는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면 부인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께서도 한동훈 후보가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자기 집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권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또 터질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는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또 터질 겁니다. 한 분이 이렇게 콕 집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불길합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을 듯 합니다. 대책은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이런 대화하는 모든 부분들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과하게 되면 조금 그래도 위험을 줄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런 방송 내용들을 하다 보면 논평이니까 들으시는 분들하고 또 시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시각이 틀릴 수가 있지만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대통령의 진퇴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하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